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롯데칠성 장기투자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나 자신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먼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후에 내가 정말로 이렇게 장기투자를 할 수 있을만한 그런 느긋한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실행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자 두번째로 이렇게 장기투자를 하게 되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엄청난 이런 굴곡이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또 올라가고 안 좋을 때는 내려가고 또 개별적으로 기업에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이러면 또 하락을 하고 또 뭐가 좋다 하면 또 올라가고 뭐 이런식으로 이제 상당히 왔다갔다 많이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왔다갔다 많이 하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요정도 수준에서 장기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정도에서 내가 샀습니다. 사고 나서 지금 상당히 몇 년 동안에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정도면 거의 1년이죠. 1년 동안에 계속 내려오죠. 이제는 뭐 바닥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더 많이 내려가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해도 끝까지 내가 버틸 그런 자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나 스스로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 이정도면 바닥인 것 같더라 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매수를 한 후에 추가적으로 하러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밑에까지 내려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죠. 자 이제 그런 부분도 다 감수할 그런 생각을 일단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 분할로 매수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특히나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아래 공포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면서 어제는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을 또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러한 지금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 7성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저평가 영역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이지지만 이런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언제쯤 이렇게 반등을 해서 우상향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좀 더 내려간지 이런 부분은 항상 바닥은 다 시간이 지나고 나야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주봉으로 보는 거죠. 이때가 바닥이었는지 이때 당시에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 정도면 바닥이었겠지 했지만 더 내려가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이때 많이 이렇게 주식을 매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때가 바닥이었죠. 그러고 이제 상승 추세를 이렇게 타올라갔죠. 그러면 12만원에 사서 16만원 정도에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알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보면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데 주봉이니까 시간이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된 거죠. 내려와서 횡보를 하니까 이제 바닥이겠거니 하고 샀지만 훨씬 더 내려갔죠. 지금도 보면 정말로 많이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또 지나고 나야지 이게 정말로 바닥이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일봉이죠.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241선 정도 부딪히면 일반적으로 보통은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또 한일무역활동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크게 하락을 추가적으로 해버렸죠. 그러한 이런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위치는 그러한 악재가 돌발 악재가 나와서 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지지만 또 모르는 거죠. 또 이제 어떤 일이 또 이제 발생을 하면서 지금 충분히 저평가 되어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또 이런저런 심리적인 요인들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들로 이렇게 흔들어 대면 또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정말 마음이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여유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유돈으로 일단 투자를 해야지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냥 뭐 휘파람 불면서 결국은 우상향하게 돼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매술할 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한 석 달간에 걸쳐서 이렇게 일주일에 몇 주씩 기계적으로 매입을 해보겠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니면 한 달에 걸쳐서 3일에 한 번씩 또는 매일 몇 주씩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지 않고 또 이렇게 음봉을 보면서 이렇게 주춤할 때만 좀 사 들어가 보겠다. 뭐 이렇다든지 그런 기준을 조금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차피 3년 이상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빠르게 급하게 내가 왕창 사놓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이렇게 오르든 내리든 좀 그런 부분을 계속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가면 내가 산 게 있으니까 올라가서 기분이 좋고 내려가면 내가 추가적으로 살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싸게 사니까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제 단가적으로도 이렇게 좀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딱딱딱 하면 평균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서 맞춰지겠죠. 뭐 여기에서 만약에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이때 다 살 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겠지만 주가는 모릅니다. 지나 봐야지 항상 이때가 바닥인지 저때가 바닥인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흐름은 알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는 게 장기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롯데 7성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 위치와 그리고 롯데 7성의 이런 PR, PBR 이런 기업 지표를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당 수익도 2% 정도씩 매년 나오죠. 배당도 계속 주고 있고 또 이런 롯데 7성 같은 이런 회사는 음료수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이렇게 누가 봐도 망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급격하게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죠. 대신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이렇게 흐름을 타면 꽤 잘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7만 9천원 8만원 정도 되죠. 여기에서 29만원까지도 올라갔죠. 이렇게까지도 흐름을 타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때도 2003년도에 한번 여기 저점을 찍어주고 4만 7천원 5만원 정도 되죠. 이렇게 계속 이제 우상향해 가죠. 그러면서 15만원까지도 이렇게 올라가죠. 기간으로 보면 한 3년 4년 정도 걸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흘러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대외적인 이런 저런 상황에 크게 그래도 비교적 크게 휘둘리지는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료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대외적인 부분에 크게 휘둘리는 그런 상황은 조금 다른 이런 전방산업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지금 181선을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봐도 계속 우상향을 하죠. 180월 선을 뚫고 내려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지금 20년 이상 이렇게 봐도 180월 선을 뚫고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패턴이 이번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겠죠.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가능성으로 보면 180월 선을 뚫고 내려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러한 전략을 세워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롯데 7성 장기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